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스티비 한상욱입니다 한미글로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아 참 그래요 이렇게 시장이 쭉쭉 빠졌습니다 쭉쭉 빠지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또한 마찬가지로 좀 쉽지 않을 수 있을만한 그런 시장을 겪어 가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 1월달은 사실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만한 키워드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 다들 이제는 아시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무엇이 마지막일까요?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희 허브긴스티비 연예비 인상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특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뭔가 내가 묶인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그 포트폴리오도 이제 풀어보고요 뭔가 단기 매매도 진행을 해보고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1분기 안에 시장 저점은 무조건 찍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폭등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근데 곰곰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폭등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폭락장에서 어떻게 되죠? 조용해지죠? 그죠? 조용해지잖아요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사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진짜 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시장 저점 찍는다는 말씀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이제는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글로벌 브리핑 일단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채널이나 저희 고의센터로 연락 주시면 돼요 한미글로벌은 1월 달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기다려 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네움시티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1월 달이에요 왜냐하면 12월 1월 말 안에 어느 정도의 윤곽과 계약건수와 이런 것들 나와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사실 나와줬죠? 그럼 사실 언급이 좀 나와줬었고 다른 종목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떤 분석이 있냐면 고점 대비 50% 이상 빠진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그냥 예전에 저도 이런 수식을 제가 다 만들었었습니다 예 제가 다 만들었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33% 고점 대비해서 55% 이렇게 빠지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글로벌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빠지잖아요 한 2만 4천억 부분이면 여기가 일단은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을 받는 포인트의 맥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뭔가 우리가 일단은 일정과 맞게 차트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점은 인지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수급 자체는 우리가 크게 의미부여를 해줄 수가 없어요 특징적으로 메르스가 들어와주는 건 외국인밖에 없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은 연속성도 없고 유의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도 없어요 왜? 거운 머리 외국인 계좌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처럼 보이는 거운 머리 외국인 그러면 그들의 물량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그냥 장난질을 치는 수급이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뭔가 크게 의미부여는 하시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 모멘텀 1월달에 다시 한 번 더 네암시티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한미글로벌 또한 마찬가지로 그때 반등폭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탈출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계속 전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억 매수해야 될까요? 세 가지의 답변이 있거든요 난 무조건 전부할 거야 나는 탈출할 거야 아니면 나는 공격적으로 추억 매수할 거야 이런 관점이 있는데 말씀드리려면 정답은 탈출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죠 테마에 고점을 찍은 종목분들은 아무리 기업의 밸류를 다시 한 번 더 지평가를 받는다고 한들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만약에 지수와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보여주는 시기가 왔었을 때에도 이 종목만 들고 있다? 그러면 나는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포트폴리오도 풀고 내가 수익도 내보고 뭔가 이제 나의 전환점과 변환점을 찾고 싶으시다면 꼭 허브인제TV와 함께 여러 전환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허브인제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허브인제TV라고 치신 다음에 채널로 문의주셔도 되고요 고객센터 1644-1873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